월산교회가 가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달빛카페를 개최했습니다. 창립한 지 120주년이 된 월산교회는 매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민을 초청해 섬기는 달빛카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특별히 월산교회를 통해 만난 중년부부의 결혼 예식을 시작으로 찬양과 가곡이 어우러진 공연과 각종 먹거리 섬김을 마련했습니다. 달빛카페를 한 지가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달빛카페를 통하여 지역민들이 쉽게 이 교회를 통하여 왕래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해서 달빛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문화와 또 예배가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보금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